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20일 새벽 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마지막 심화방송이 되겠는데요 첫번째 뉴스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2시에 인준 할거냐 말거냐 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총리의 경우에는 국회가 반드시 통과를 시켜줘야만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상식에 따라서 처리해 주길 바란다 라고 야당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정호영을 말했자면 사퇴를 시켜야 많이 임명을 처리해야만이 지금 야당이 한동훈 후보 한독수 총리 후보자를 인조시켜 줄 것이다 거래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역정을 낸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거래하는 것으로 장관과 총리를 거래하는 걸로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 특별한 불법사항이 없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거래할 생각이 전혀 없다 노 액션 노 플랜 딱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JTBC가 오늘 저녁에 조금 전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청와대 내의 기류 그리고 대통령의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 실외 고위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야당이 성의를 보리면 우리 쪽에서도 성의를 보여주는 게 맞다 그래서 사실상 연계하는 시나리오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러한 변화를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말이죠 여야가 무슨 마크에서 몰래 비밀 협상을 하지 않고 먼저 야당이 총리 인준환을 가결시키면 가결시키면 그러고 나서 후에 그러니까 선 총리 인준환 가결 후 정호영 사퇴입니다 그러니까 선 사퇴 후 인준환 가결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기류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총리 인준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실에서는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도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총리 인준환이 통과가 되고 나면 측근을 통해서 설득에 나설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 관여자가 JTBC에 밝힌 내용을 보면요 스스로 물러나면 좋지만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고 정국이 경직된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정호호자가 주변에서 자진 사퇴 설득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이게 원만하게 협치 차원에서 인준 청문안이 통과가 되고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는 자진 사퇴하고 이렇게 돼야만이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국회의장을 넘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챙기고 이러한 큰 시나리오들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바지 고비에 넘어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어제까지도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해달라 인사를 놓고 권해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지금 거래를 통해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살기로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보시겠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요 지금 당 내부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용수 하태경 이런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요 대통령이 정호영 후보자를 뽑고 싶어하는 마음에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후보자 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협치 차원에서 정후보를 자르고 한후보를 통과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도요 정후보자와 한후보자 문제를 연결해서 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후보자는 여러가지 면에서 국민에게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러면서 한덕수 인준 정호영 낙마가 가장 국민 눈높이에 맞고 합리적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여야가 서로 서로 다 편할 것이다 이러한 또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정호영 그 다음에 한덕수 인준 문제는 이 정도라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여당 야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지금 기류가 흐르고 있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 우선 야당 원로들 그러니까 문희상 의원 정대철 고문 또 이재명 비대위원장 상인 고문 송경길 이런 분들이 통과시켜 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인준안을 통과시켜 주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요 자기네가 이제 발목 잡는 세력이 아니다 이래서 지방선거에 좀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선거에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발목을 잡았을 때는 영향이 크겠지만은 풀어준다고 해서 크게 지금 야당한테 우호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여론이 가리라 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매각 매곡동 사저를 매각한 지 지금 60일이 넘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잔금지급 완료 시점에서 60일 이내에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라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립법에 되어 있는데 아직도 90일 매각일로부터요 지난 2월 17일 날 26억 1662만원에 매각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져 있는데 90일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소유주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집이 너무나 비싸게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려 시가는 한 9억 정도 가는데 26억에 팔았으니까 17억 정도의 시세차에 이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거 뇌물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 매매가 끝났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지금 사저건축 양산 사저건축하는데 필요한 돈 14억 9600만원 그러니까 15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3억 8800만원은 빌렸고 나머지 11억은 4인간의 채무로 김정순 여사가 충당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 매곡동 사저를 판 돈은 전부 이 11억 채무 이거를 갚는데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매매가 이루어진 거 맞잖아요 왜 돈을 개인 채무를 다 갚았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일이 넘었고 돈도 다 받았다고 라고 그런데 아직도 소유권이 남아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이거는 법률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매입자가 누구인지 이제 정체를 문재인 대통령 이런 것을 제대로 의혹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거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매입자가 누구인지 찾아 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러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17억 정도의 몇 시대 차이 뭐 이 그 주변의 부동산 시세를 보면 딱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의 뇌물인지 아닌지 왜 이렇게 비싼 고가로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이제 찾아 돼야 된다 원인 원인을 갖다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 그래도 제법 2030 정치초년생이지만요 옳은 얘기를 최근으로서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옳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문재인 지지층이 이대녀 어떤 사람들이죠 2030의 개혁의 딸 갯딸들 갯딸들이요 이 옳은 말을 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박지현 비대위원장 사퇴하라 왜 내부 총질만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새고 나면 오늘입니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에서 시위를 집회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즉 비대위원장도 사퇴하라 그리고 또 사과하라 이러한 집회를 열겠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영동구역 경찰서 그 집회 인원은 무려 500명인데 경찰 당국에서는 한 100명 정도 모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동안에 이 박지현 비대위원장 한 도달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내부 총질하는 거 뭐 여러가지 아니에요 우선 우선 지금 뭐 최근 어제 오늘만 하더라도 송영길 그 다음에 이재명 이거 사퇴하라 나올 명분이 없다 예 한 사람은 대장동 사건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넘어가고 또 인천 계양 의원인 송영길은 서울시장으로 나오고 이거 누가 이야기 했냐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또 지난 4월 달에는요 조국과 정경심한테 뭘 요구해 주장했냐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진솔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사과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리고 검수완박 이거 속도 있게 추진한 거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리고 특히 민영배 꼼수 탈당한 거 이것도 비판했어요 이러한 일련의 박지현 위원장의 행태가 이거는 내부 총질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말이죠 최강욱 위원의 성 시공 문제 이것도 사과라 그리고 제명해야 된다 이런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30 세대들이요 지금 발벗고 일어나가지고 사퇴하라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의당에 대한 역풍 요인으로 부정적 요인으로 이번 선거에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부 2030 갯달들은요 박지현 비대위원장 사과하고 사퇴하라라고 하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일부에서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감싸고 도는 그러한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잘 안되는 지만은 이게 대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민의당의 사태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요 제명아 정신차리고 합격하라 이러한 말화 두 것을 올렸습니다 바로 어제 본인의 페북에서요 예전에 민의당 선거 때 생태태 같은 걸 그래도 치밀하게 만들었는데 이번 선거는 그냥 막 던진다 이재명 후보 민영아 선동 말고 제대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공부하러 학교 가라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만화 두 컷을 올렸어요 첫 번째 컷에는 한 남성이 대장동 최대치적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침대에서 민영아 반대를 외치며 일어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한 컷은요 이 남성이 어머리도 민영아 반대냐 라고 부르니까 여성이 제명아 정신차려 학교 가라 라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명아 정신차려 학교 가라 이 얘기는요 이거는 뭐 감옥에 가라는 의미잖아요 학교라고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 여당에서 이런 거 전혀 그러니까 철도라든가 전기 이런 공기업들 민영화 하나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데 느닷없이 민의당이 우리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민영화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반대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이거를 쟁점화 시켜서 지방선거에 핫 이슈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재명 위원장 같은 경우 재명인의 마을에 글을 올려 갖고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 절대 반대한다 같이 싸워 달라 그리고 이주성 이주선 이수진 민영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영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화 계획 전혀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게 발표했어요 허위 선송을 통해 제2의 광고병 사태 제2의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것은 정치 공학적 목적이다 이것을 빗대 가지고요 이주석 대표가 지금 이재명한테 차라리 감옥 가라 이렇게 직격탄을 가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특사로 가죠 23일부터 24일까지 다보스의 포럼의 대통령 특사로 가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놨는데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알리고 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다보스 포럼은 세정부 출범 후 첫 글로벌 다자 외교 현장이고 또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국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따라서 자유와 인권에 기반한 외교 정책 그리고 외교 정책의 기조 충실히 세일즈하는 특명에 충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무력 도발과 인도덕 지원을 분리해서 접근하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원칙인데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한 지원은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백신 치료제 이런 의약품 지원은 북한 주민을 위한 지원이고 인류법원의 가치인 인권을 위한 지원이다 그래서 이런 취지와의 ICRC 즉 국제적십자 의원의 총재와의 면담에서 백신의 약품 지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 두 곡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 최근에 5.18 전야제가 있었잖아요 5월 17일날 여기에서 사회자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식의 비유를 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으로요 멧돼지에 비유하는 발언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전야대에서 5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피치로 라는 주제로 전야대가 열렸어요 3년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회자가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공무원이 자꾸 지각을 하면 어쩌냐 어쩌냐라고 여성 사회자가 남성 사회자한테 물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출근 시간이 9시 좀 넘었다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야권에서 문제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빗대서 지금 문제 제기를 일부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사회자가 그런 공무원이 설마 있느냐 상습 지각범은 공무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남성 사회자가요 그게 누구냐 이렇게 참석자들한테 물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대답했냐 서울 도심에서 활보하는 멧돼지가 있다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다 이래서요 지금 많은 논란이 야구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박영수 전 특검 폴 씨의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인데 지금 이 법리 논쟁 김영란법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방금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법리 논쟁을